임혁배 회장님, 정당길 이사장님, 임동강 물개 회장님, 그리고 기회호 강사님 앞쪽 중앙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강사님, 임혁배 회장님, 정당길 이사장님, 그 다음에 임동강 물개 회장님, 그 다음에 기회호 회장님 앞쪽 중앙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세 이상의 원룸 회원님과 부모님들 나오셔서 그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진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연진들 나오셔서 단상 앞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연진들 단상 위에와 2단 단상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혁배 회장님 다 나오세요. 임혁배 회장님, 자부님들, 운영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빠짐없이 자료 위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출연진들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자, 마스크는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벗어놓고 턱에 놓지 마시고 뒤쪽으로 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 너무 쫓글리셔요. 자,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감사드리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잡혀요. 자, 뒤에 그시는 우리 선생님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도 두 분도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잡혀요. 우리 잠깐, 다 잡혀요. 자, 우리 선생님, 심혁규 선생님, 마스크. 자, 우리 김준형 선생님,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왜 안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좀 붙으세요. 붙으세요. 자, 이거 회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마스크 좀. 마스크 좀. 자, 다 잡혔어요? 네. 자, 들어가세요. 자, 1번 하면은 먼저 파이팅하겠습니다. 1번 파이팅. 2번, 2번 하트. 3번 똑같이. 자, 똑같이 두 손으로 하는 겁니다. 전기 마이크로 들어 들어오는 거. 자, 1번 파이팅. 자, 2번. 하트. 3번 똑같이. 작전하셨죠? 자, 잠깐님. 자, 들어가세요. 자, 2번.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 자, 준비 되셨나요? 파이팅. 바삭부터, 바삭부터. 파이팅. 왜 안 나오세요? 자, 여기 보시고. 자, 1번 파이팅하겠습니다. 자, 1번 파이팅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자, 됐습니까? 작가님. 자, 2번 하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하트. 하나, 둘, 셋.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꽃받침. 자, 얼굴이 붙이지 마시고요. 자, 얼굴이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띄우세요. 자, 보세요. 살짝 띄우세요. 네. 자, 3번. 자, 하나, 둘, 셋. Yea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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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심히. 자, 환상에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네. 네. 자, 우리 남자 선생님들 의자도 한 생중 좀 봐주세요.